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보다 딱해, 오케이? 안녕! 연습 시작! 지금 우리 멤버들 대기실을 예고 없이 들어와 봤는데요 시끄럽습니다 네, 나가볼게요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금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허벅지가 장난 아니에요 춤은 하체잖아요 아, 자전거 두 번 탔으면서 두 번 탔나 봐 이렇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아, 이름 한 번 쌓았다 그냥, 그냥 쌓고 세팅하고 있습니다 네, 머신인 줄게 네, 네 아, 못 가입 가입 머신인 차가 또 붙잡고 정은 또 이게 가슴, 또 이게 딱 하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거기서부터 다 물려가지고 아니, 그냥 빠져나야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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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게 왜이냐면 그걸로 두 번째는 우리 두 단어? 네, 그게 너무 집단해서 114 114 아, 이틴 안녕하세요 이게, 아이고 117 아, 아, 아 아, 또 무대 전에 온 꿈을 해놔야 머리 좀 풀려가지고 손 떼고, 손 손에, 손 부작권 가는 거리에 눈붙어 이곳은 끝돌로 형이 또 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 네, 파이팅 하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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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눈썹이 안 보이나 보네 네 네 네 네 네 이제 20년 호 이제 홍중이 형 뒷머리에요 20년 호 홍중이 형 뒷머리에요 네 네 홍중이 형 이거 20년 후에 갈 거기 때문에 네 홍중이 형 뭐 있죠? 20년 후에 갈 거니까 네 네 긴장하고 계세요, 알겠죠? 네 아이고, 부러워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상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아니죠 대상? 아니죠 강려상 아 아 아 아 아 제가 이렇게 항상 막고 살아요 아 아 아 아 서울에 아 아 아 아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나는 우영 오 청신 사진 나 구영인데 나 구영인데 아 그렇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영은 최고의 셰프 아, 최고의 친구? 셰프 셰프 우영 예! 좋은 셰프 그래서 제가 말하는... 시작! 하나 둘 셋 여덟 여덟 해! 에! 왕총 상대방 이야 그리고 뺄게 올려 뺄게 올려 손님 내린척하면서 뺄게 올려 뺄게 올려 뺄게 올려 손님들 인척하면서 뺄게 올려 어디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